대전 동구와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 회정 여건 조성과 자료 정보 등 상호 공유, 사업 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 문화 등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설치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전 동구는 충남중 인접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과 향후 설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운영